좋아 아니..분들 뭐라고? 뭐라카노? 민윤기 나랑 같이 나갈래? 빨리.. 잠깐만.. 잠깐만.. 가만히 가! 야 윤기 먼저 나가! 먼저 나가! 다 영어색 뭐라? 윤기, Mary Me! 이 질문이 좀 많거든요 네, 어떠셨나요? Marry Me? 슈가? 아.. 이 질문이 좀 많거든요 You ever can marry me? 윤기, marry me! 저거? 윤기, marry me! 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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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 먹어 결혼해주세요 결혼 서류로 가져오세요 윤키 우리 윤키 메리미 윤키도 없어요 윤키 어딨어 슬퍼하고 죽어 슈가 메리미인데 돈지도 않고 형 형 뭐 키라리미 술이에요? 아 지금 올려줄까봐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매일 V LIVE 할 때마다 슈가 메리미는 슈가 메리미가 안 있어 윤키 메리미가 안 있어 아 진짜 항상 있다니까 바로 여기 형 오케이 나 V LIVE 할 때도 슈가 메리미 있다니까 윤키 메리미는 아니 있어 슬퍼적인거 먼저 이 정도는 결혼 한번 해라 형 라스베가스에서는 저희 드라이브스루로 결혼할 수 있는데 형 형 형 진짜 드라이브스루로 결혼해 형 그게 아니라 진짜 이틀 동안 내가 유래할 수 있어 형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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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윤키 메리미 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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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미 윤키 메리미 윤키 메리미 윤키 윤키 정말 그 드라이브 드라이브스루가 있는 라스베가스를 오신 걸 확인합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